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한지방자치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는 해양심충수 산업을 육성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양심충수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까지 약 1조 5천억 규모의 해양심충수 산업에 대한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심충수 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강원도 내 해양심충수 관련 기업 100여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심충수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주정차난 해소,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총 4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합니다. 현 구간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주차난으로 인해 원활한 통행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구간의 교통량을 조사해 일방통행 방향을 선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원활한 흐름을 중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관내 일방통행 구간은 총 47개 노선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4개 구간을 포함하면 총 51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집회 발행에 나섭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평창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념집회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기념주화와 함께 집회가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집회 발행을 위한 준비 과정은 18개월에서 20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조만간 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며 기념집회는 내년말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라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30일 고창 농산물 직거래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박을 비롯해 고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지역 농민들은 고창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전남 도청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핫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